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봅니다. 오늘 3% 빠졌는데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면 이제 접는 게 맞아요. 이미 발표가 됐고 자율에 맡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안 하니까 이제 현대차 끝나나? 아닙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는 같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아가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쪽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1월달. 1월 24일인가 아마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날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흔히 얘기하는 떡상 구간을 거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상승폭을 먼저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지금 뭐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됐는데 이걸 만약에 20년 말 21년 초 이 정도로 뒤집어 보자고요. 이때 애플카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10년 치 거의 한 10년 11년 정도의 고가를 넘어선 가격대가 이때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실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구간을 거쳐서 이쪽 구간은 IMF나 그럴 때니까 고가를 만들어 놓은 20년과 21년도. 이때 피터 슈라이어가 들어오면서 디자인 혁명을 거쳤죠. 그러면서 기아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K5 처음 나오고 이럴 때. 이때 만들었었던 고가를 10년만 20년 21년도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강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애플카 이슈가 붙었다는 거죠. 그때 붙었었던 가격들을 지금 회복을 한 거예요. 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인한 게 뭐부터 나왔어요? EGMP 플랫폼.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북미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먹힌다는 겁니다. 기존에 자동차 산업을 쥐고 있었던 건 유럽 쪽이잖아요. 근데 이 유럽 쪽을 넘어섰어요. 지금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정의선. 그쵸. 우리 그 의선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특히나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상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 그쵸. 상법 개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일단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1월 말부터 2월달 진행하고 3월달 진행하고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밸류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먼저 받은 게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해소가 됐고 이미 여기 12월달에 발생시켰던 실적으로 인한 상승폭 즉 미래가치에 대한 가격을 먼저 반영하는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 즉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부분은 이렇게 만들려면 특히나 대형주를 이렇게 만들려면 정말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주주환원이나 자율적인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승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물론 2대 넘어가고 3대 넘어가고 4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희석이 되겠고 뭐 어떤 정치인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인이 참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1월달 11월달 맞나요? 11월 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공매도 금지시켰죠. 6개월 그럼 6월달 끝나죠. 그러면 5월 말 6월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 4월에 있었죠. 그러면서 1월달 딱 되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표를 해요. 총선용이구나. 그쵸. 조금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선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시라도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현대나 기아를 팔아야겠다. 그냥 파세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고 있느냐. 자 기아로 보겠습니다. 현대하고 기아하고 물론 최근에는 기아의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강하지만 현대도 못지않게 치고 나옵니다. 그쵸. 기아에 대한 물량만 나가고 현대는 안 나가고 제네시스 2 같은 게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기아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호응을 얻고 있다 뿐이지 현대가 뒤에서 쑥 빠지고 이러면 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와 기아를 보면서 우리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수익률도 그렇고 수익금액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밸류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이 배당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 조금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그쵸. 3.6% 배당에서 5.9, 5.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이런 실적 배당에 대한 부분 그쵸. 3%대에서 6%까지 뜨면 거의 한 두 배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애초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증가가 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쉽게도 이런 조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가 주가 부양에 대한 액션을 회사 측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아직까지도 기대가 아예 사그라든 건 아니고 이런 기대를 그냥 싹 빼더라도 실적에 대한 증가폭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군에서는 한 번 주도권을 잡으면 잘 안 놓쳐요. 그쵸. 어디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주도권을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딱 들어와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첫 번째 테슬라가 폰을 열었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게 현대기야. 그리고 일본 쪽이죠. 일본 쪽을 들 수 있는데 이쪽에서 하이브리드를 밀고 나왔고 최근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조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전기차보다는 편하잖아요. 일단 주유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좀 과도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런 구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그동안 유럽이 갇혀왔었던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점한 것은 맞다. 그 선점한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가격을 보고 타점을 잡자.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타점을 잡더라도 관련주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파악을 하자. 예를 들어서 코리아FT나 네오오토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주.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달에 강세를 보인 구간을 지금 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갈라면 뭐가 먼저 가야 될까요? 현대기아가 먼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기아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도 봤을 때 시장 초과 수익. 사실상 현대기아는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일시적인 상황밖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대를 접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기대를 해도 된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2주 동안에 잡을 수 있는 그 차적 단기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타에서 현대차 기아차 들어가서 하루에 2% 먹을 수 있으면 3%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 시장의 변동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알 수 있게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현대차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2주 동안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다면 어느 정도의 매매까지 가능한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현대 기아차를 보는 이유가 12월달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가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군에서 어떤 그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HLB 같은 거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점 여기도 그렇죠. 2월과 3월에도 그리고 3월과 4월에도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도 계속된 수익이 발생하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즉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HLB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KOREAFT 그렇죠. 이런 종목군을 보더라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계속해서 3% 10%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이 지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봤을 때 무너지는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은 오늘 하락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다음 주가 되면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타점은 이런 구간에 내가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뭐 이런 시기예요. 뭐 4월 29일 날 시장감에서 젠백스링크 그 8, 49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쭉 올려서 보시면 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뭐 선익 시스템 이런 거 뭐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C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오고 있다는 거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한 결과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26%, 2%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그렇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즉 현대차 기아차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건 작년 12월이다. 그리고 12월 이후에 1월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렇죠. 근데 12월달에 갔다는 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주가를 세력들이 끌어올릴만한 그런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는 아니다. 올랐다는 건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미리 반영한 거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봐야 되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렇죠. 물론 그 타점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 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